할렐루야 고대 그리스의 한 철학자가 시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시간은 인간이 소비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체류제일교회에 함께한 여러분과 함께한 5년의 시간은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너무도 가치 있게 소비한 시간이었고요 다시 써도 아깝지 않을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의의 시간들로 제 마음속에 항상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5년이란 시간 속에서 우리 체류제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소소한 기쁨과 감사 많은 시간을 나눌 때도 있었고 때로는 뭐 걱정 고민 아픔을 나눌 때도 있었고 그 모든 시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의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또한 제가 그렇게 참 값진 시간을 소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신 우리 체류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동안 혹시라도 있으셨겠죠 저의 부족함이나 허물이나 연약한 모습 때문에 마음이 힘드셨다든지 상처를 받으셨다든지 또 어려움을 당하시게 되셨다면 비록 이 시간에라도 저를 용서해 주시고 또 제 모자랐었던 실수와 잘못들 허물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크신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잠깐 오늘 나눌 말씀을 위해서 제가 동영상을 할 준비했는데요 함께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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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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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로 인해서 기쁨의 곡식단을 함께 거두며 즐거우기도 했고 때로는 낙심하면서 걱정하면서 함께 삶을 추스려주고 나누며 기도했던 그 모든 시간 순간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카이로스의 시간들이었고 너무나 소중한 순간들이었고 그 귀한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제 마음속에 오래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믿음의 삶 믿음의 여정 위에 하나님의 이 은혜의 시간들 이 카이로스의 거룩한 축복의 시간들이 그 순간들이 늘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앞으로 우리 김일령 담임 목사님과 함께 또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더 풍성해지는 흘러넘쳐 나아가는 우리 체리일제일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제가 한두 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요즘 제가 손을 굉장히 자주 씻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으면서 그런 생각도 든 적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에 씻을 손에 손을 씻을 양을 한 석 달 만에 다 씻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생한 지가 이제 거의 뭐 석 달 넉 달이 되어 가죠 게다가 인종차별이나 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도 함께 터져 나오고 우리가 보았듯이 데모라든지 폭동 같은 것도 있었고 사람들이 혼란과 혼돈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불안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게 되죠 왜 이런 고난이 발생했는가 왜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아니면 왜 이런 고난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어떤 뭐 성도님 목회자 혹은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19를 우리한테 징벌과 심판으로 주셨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뭐 다른 해석을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뭐 저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해 드릴 수가 없어서 뭐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힘들고 어려운 긴 어두운 터널 같은 팬데믹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카이러스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천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아픔의 시간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으로 보내는 시간은 여러분 다 똑같이 보내는 시간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보냅니다 그러한 크로노스의 시간을 다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은 여전히 변치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그분의 카이러스의 그 시간을 경험하시는 우리 체릴 젤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추천합니다 둘째로 이 코로나 19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전의 교회와 성도들을 완전히 새롭게 리셋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셀폰 스마트폰 다 사용하실 겁니다 근데 이 전화기가 너무 작동이 안 된다거나 오작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게 되면 근데 그렇다고 당장 새 전화기를 살 수 있는 형편도 아니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걸 대리점으로 그걸 가게로 들고 가서요 거기서 리셋을 시키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모든 그 내용들 파일이라든지 무슨 데이터라든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싹 다 지워버리고 내용들 다 지워버리고 다시 새로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다시 까는 겁니다 컴퓨터가 그렇죠 계속해서 쓰다가 느려지고 갑자기 화면이 멈춰서 기능이 먹통이 돼버리고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그러다가 점점 사용이 힘들어지면 이 컴퓨터를 버리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또 하나 새로 사기도 힘들고 그럴 때 하는 것이 바로 컴퓨터를 리셋하는 거죠 컴퓨터를 리셋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과 데이터 뭐 파일 기록 기록들까지 다 없어집니다 모든 히스토리도 다 없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숨어있던 뭐 바이러스나 버그 무슨 쿠키 파일 이런 것들도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왜냐면 싹 다 지워버리기 때문에 컴퓨터가 완전히 백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백지 상태가 된 싹 지워버린 그 상태에서 이제 프로그램들을 처음부터 다시 하나하나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이게 새 거가 아닌데 사실상 컴퓨터를 새로 시작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컴퓨터를 리셋하는 거죠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로 지난 두 달 정도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던 생각 과 묵상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나타난 마아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바로 직전에 120명의 성도들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던 장면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마아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이 시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아 제자들이 영적으로 다시 리셋되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리셋되어진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자기를 되돌아보는 것 리플렉트 한다는 것이죠 둘째 그래서 회개하는 것 리펜트 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 새롭게 이제 재출발하는 것이죠 리스타트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들은요 자기들끼리도 교만했고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다운 말과 행동보다는 제자답지 못한 허물과 잘못을 행하며 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마아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은 그러한 자신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니우치면서 예수님의 은혜와 약속을 믿고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모든 죄의 기록들이 싹 다 사라지고 삭제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심령은 완전한 깨끗한 백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거기에 심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새로 설치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새 원약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제 제자들의 그 깨끗한 심령 속에 새로운 약속과 비전의 내용이 아로새겨집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령의 강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출발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뜨겁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면서 온전히 리셋되어진 그 심령이 되어지고 있었고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고 그래서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달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전에 교회와 성도들을 온전히 새롭게 리셋하실 때가 됐다 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뭐 그때그때마다 고쳐서 사용하셨지만 아 이제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와 기독교 전체를 리셋할 때가 되었다 라는 것이죠 이 기회를 통해서요 즉 내가 성도로서 걸어온 길 이 땅의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와 기독교가 걸어온 길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새롭게 리셋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힘든 시간이지만요 그리고 이를 위해 먼저 우리는 각자가 걸어온 길을 그 믿음의 길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와 허물들이 백지장처럼 깨끗하게 씻겨져 나가야 합니다 제자들이 2000년 전에 그렇게 죄사함을 받은 것처럼 말이죠 우리 주님은 그 죄에 대해서 추궁하지도 않으시고 기억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끗해진 심령 위에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받아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역사에 동참하면서 다시 재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팬데믹 시대에는 뭐 여기에서 제가 이러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래도 시간은 가고 저래도 시간은 간다는 겁니다 뭘 해도요 그럼 이 팬데믹의 시간 동안 우린 뭘 할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단순히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 바쁘게 분주하게 보내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오늘 말씀의 백이신문도처럼 여러분의 집과 가정과 처소를 마가의 다락방으로 삼으시고 영혼이 새롭게 리셋되어지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시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 청년들이 코비드 나인틴으로 인해서 이 격변하는 시대 혼란과 혼돈이 가중되어가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그들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시간을 이 시대 속에서 어두워져가는 시대 속에서 보내길 원하십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입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입니까 오늘 사도바오는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악하다는 말은요 단순히 죄악이 많다는 의미의 악하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많은 의미를 포함하는 거예요 세상 이 세상이 그만큼 살기 힘들어지고 죄악이 창궐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삶의 문제나 도전들이 더 극성을 부르게 돼서 우리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의미에서 때가 악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거죠 카이로스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휩쓸려서 이런 걱정 저런 걱정하다가 시간 세월 다 보내고 그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크로노스의 시간을 휩쓸려 세월을 다 보내다가 어느새 주님 옆에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뭐라고 할 것입니까 그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찾으라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체리일제일교의 성도 여러분 날이 갈수록 어두워져 가는 세상 속에서 이 팬데믹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 체리일제일교의 모든 성도님의 믿음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인도하심의 거룩한 순간들과 시간들이 늘 함께하시는 그래서 카이로스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만 파묻혀 쫓기만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보았듯이 동영상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구원의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외치며 선포하는 삶 그들과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우리 체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40년 전 40여 년 전 체리제일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신 그 많은 은혜의 역사들과 축복들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당면한 이 팬데믹 사태와 이 힘들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과 일꾼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온 데 있사오니 이 어두운 시간 속에서 이 세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들 믿음과 승리의 순간들이 일어나며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체리제일교회의 성도님들과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며 앞길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권한의 시간들을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 크고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감당해 가며 준비되어질 수 있고 이 세상의 어두운 시간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고 그들에게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전하며 생명을 나누는 우리 체리제일교회의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믿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